저기... 나간다, 나간다. 그냥 앞쪽 봐봐. 오, 느낌 있어, 멋있어. 자면 안 된다.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이게 지금 마우스. 마우스, 마우스. 마우스, 마우스. 다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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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다. 형, 어떻게 해?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한민호 최고의 안무가. 강선생님은. 엇 떨어진 형엽이. 지금 호동이 형은. 호린이. 진짜. 완전 인상이죠. 대박. 안무가 구성이 있었어. 달라고요, 갑자기. 야, 태민아.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. 맞아, 진짜. 그냥 너랑 똑같이 추라는 얘기가 아니고. 아니야. 너 같은 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. 맞아. 이게 태민 댄스라는 거 아니야. 그치, 내면에 있는 자기만의 색깔을 이제 표출하는 거지. 안무가 생각 안 나도 그자 그자, 네 모음에 맡겨. 자,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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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도대체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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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숨 숨고 다담한 촛불처럼 어두워진 눈앞에 쓸쓸히 걸어가 여쭤나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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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내면을 보여줬어 풀었어 자 음악 주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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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채로운 즐거움 JTBC